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원장님! 거기서 썼으면 좀 머리는 상 lik spoiler 카메라 한 번? 우유 고그맨 슈퍼럼 한 번 보겠습니다. 슈퍼럼 한 번 보겠습니다. 카메라 한 번. 아주 좋아. 그렇지. 이제 슈퍼럼 보지 않고. 귀 만지면서. 살짝 정면으로. 거기서 카메라. 아주 좋아. 좋아. 고기 살짝만. 퍽퍽 더 죽여보자. 오케이. 카메라.